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년 4회 기초문제풀이 계속 한번 해볼게요 41번 다음 세정집시장치 중에서 세정액을 가압 공급해서 함진가스를 세정하는 가압수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정집시장치 종류가 가압수식이 있고 유수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게 가압수식이라 그랬고 그게 아닌게 2번이네요 임펄 스크래버 아니구요 이건 회전식에 해당되는 거죠 벤츄레딩과 패키지타워 충전타워를 말하는거고 제트 스크래버 해갖고 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다 42번 보시면 내경이 120mm의 원통내를 20도씨 1기압 공기가 30mph를 흐르는데 표준상태의 공기의 밀도가 1.3kgmph 20도씨의 공기의 밀도가 1.81 곱하기 시에 4승의 포이즈래요 이제 레이놀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레이놀드수는 거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점도가 나왔으니까 점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우리가 레이놀드수는 R2라고 표현하죠 여기 R2는 뮤분의 직경 곱하기 V 곱하기 로우로 표시되는거에요 그래서 요게 레이놀드수 구하는 공식이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내경이 나왔습니다 내경이 120mm로 나왔으니까 직경은 0.12mph로 보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유속 아 유속은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유속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 표준상태의 공기 밀도를 뭘로 환산해야 돼요 20도씨라 그랬죠 20도씨 1기압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아 두가지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먼저 첫번째 여기서 우리가 직경 D를 구해보면 아마 0.12m 이거는 뭐 암산으로 가능할 것 같고 두번째 우리가 유속 V를 구해야 되는데 V는 유량 나누기 면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유량이 주어졌으니까 유량은 얼마로 나왔어요 30 30 메타의 삼성퍼 아워로 나왔고 그 다음에 면적은 내경이 나왔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즉 4분의 파이의 직경 D가 0.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유속 V를 계산해버리면 음 아 이러면 메타의 삼성퍼 아워가 되는거고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 단위가 직경에 대한 단위 있고 시간 단위가 음 메타퍼 세크로 나와야 되죠 음 그쵸 밀도에 대한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음 또 시간 단위가 보시면 음 어쨌든 단위를 다 통일시켜줘야 되는거 맞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1시간 1시간은 3.600초다 이렇게 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밀도도 한번 구해야 되겠네 세번째 요렇게 구하면 이게 얼마나 나온대요 유속 V는 0.737 0.737 메타퍼 세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 밀도 밀도 밀도는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으로 나타내는데 1.3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예계 표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273을 써주고 273 플러스 원하는 온도 20도씨 요걸 해줘야죠 그러면 약한 1.2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됐고 한 네번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뮤 점도는 점도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이렇게 구할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포이즈에 대한 1.1.8 하나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은 포이즈는 그람 퍼 센치메타 세크가 되는 거니까 이게 10에 3승 그람이 1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cm가 1m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1.8 하나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고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가 나오겠죠 됐습니다 요거만 적용하면 될 거 같아요 먼저 우리 직경 D가 0.12 곱하기 유속이 0.737 곱하기 밀도가 1.21 그 다음에 뮤 점도가 1.8 하나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요거만 대입해주면 레인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5912.29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5,900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5,900 정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레인홀수는 어떻게 보라 그랬죠 레인홀수는 우리 2,000에서 4,000 정도를 기준하라 그랬죠 2,000에서 4,000 정도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5,0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축류라 그래요 난류라 그래요 축류라 난류라 난류라고 판단하는 거지 여기로 가면 갈수록 축류가 되는 거 그렇죠 축류가 되는 거고요 축류가 되는 거고 여기로 갔으면 난류라고 그러고요 이 중간 요령을 천이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이류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볼게요 43번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의 후처리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방안인 저감방안의 하나인 삼원총매장치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됐어요 CO와 HC의 산화총매제로 주는 백금이 이용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총매는 백금과 로듐의 비율이 이데일로 사용되고요 로듐은 NO의 산화반응을 촉진시킨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NO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NO를 우리가 N2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환원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는게 맞는 용어일 것 같아요 됐고요 거의 3번도 나와있네 CO와 HC는 CO2와 H2로 산화되고요 NO는 N2로 환원된다 맞죠 그 다음에 CO, HC 질소산화물은 세 성분을 동시에 저감하기 위해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연료비는 이롱 공연비 정도로 공급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쨌든 2번 체크하셔야 되고 44번도 맨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유액가스 처리를 위한 흡수액 산전요건으로 옳은 것 옳은 것 그랬네요 용해도는 커야죠 잘 녹여야 되는 거고 흡수액으로써 휘발성은 적어야 되죠 맞죠 점성은 낮아야죠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이니까 낮아야 되고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화견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견이 달라야 된다 틀렸죠 됐습니다 45번으로 갈게요 가로 가로 가로가 5m 세로가 8m 두 집진판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두판 사이에 중간에 원형 철심 방전극이 위치하고 있는 전기집장치에 굴뚝가스가 요만큼으로 통과하고요 입자 이동속도가 요만큼일 때 집진률을 구하라 그랬고요 도이치 엔더스식을 적용하라 뭐 다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도이치 엔더스식 효율 리타는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익스포렌셜에 마이너스 큐븐에 a 곱하기 w 요걸로 구합니다 각각의 어떤 것들이 나와있나라고 볼게요 먼저 우리 아까 a도 나와있었던 것 같아 첫번째 여기서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세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먼저 a는 a가 의미하는 것은 집진면적을 말합니다 그쵸? 집진면적을 말하는데 어 가로가 5m 세로가 8m니까 5 곱하기 8 곱하기 2를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10m의 제곱이 되겠죠 두번째 w 겉버기 속도가 있는데 겉버기 속도가 나와있던 것 같아요 얼마로 0.12로 0.12 1,2 1,2m 세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량도 나와있었어요 그쵸? 예 근데 유량은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메타의 3승 퍼 세크가 돼야 돼요 동일을 단위로 통일시켜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120 120 메타의 3승 퍼 분이 됐고 요거를 세크로 한산해야죠 그래서 1분이 60초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2가 나오겠네 2메타의 3승 퍼 9 따라서 효율관식 니타는 1- 익스퍼렌셜에 Q가 2 나누기 A가 80 곱하기 W가 0.12가 되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6번 46번 성평균 회전판 회전에 의해서 집진장치에 공급되는 세정액이 미립자를 만들어져서 집진하는 원리를 가진 회전식 세정집진장치에서 직경이 10cm인 회전판에 9620rpm으로 회전할 때 형성되는 물방울의 직경은 몇 마이크로미터냐 그랬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회전판에서 물방울의 직경 구하는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암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물방울의 식 DW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되는 거야?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200 나누기 200 나누기 N에 누투 R 요 식을 이용하시는 건데 요거는 경험식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요걸 유도할 수 있는 식은 아니라 경험식이 된다 따라서 각각의 대입을 해보면 200에다가 N은 RPM을 말하는 거죠 9620 9620에다가 누투의 R은 회전판의 반경을 말하는데 어떤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cm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cm라고 그랬기 때문에 직경이 10cm라고 그랬기 때문에 5cm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단위 환산 이거는 RPM이고요 분당 회전수 이거는 cm 단위가 되는 거고 200은 상수가 되는 건데 요거 원하면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경험식이라고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하려고 들면 안 되고 요 상태로 대입하면 원한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대접권 47번에도 뭐 계속 자주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이에요 48번 볼게요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액가스비가 0.6 퍼 메타의 3승 목부의 압력 손실이 요만큼일 때 목부의 가스 속도는 그랬고 감마 값은 요만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손실 식이 주어졌죠 델타 P는 델타 P는 델타 P는 0.5 플러스 L 곱하기 2 지분의 감마 V제곱으로 근데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 V를 구하는 거지 이게 뭐 델타 P 압력 손실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330 그 다음에 0.5 플러스 L은 액가스비를 말하죠 액가스비는 얼마? 0.6 곱하기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감마가 1.2로 나와 있죠 맞나? 1.2 곱하기 V제곱이 된다 여기서 V제곱만 해결해 주시면 되죠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9번도 공장 배출가스 중에 일산산소를 백금계의 총매를 사용해서 연소시키고자 할 때 총매도구로 작용하는 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니켤만 아니고 나머지는 해당된다 그 다음에 50번도 석회 세정법으로 세라제비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서 통풍력이 높다 석회 세정법인데 아 잘못됐어요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아니고 2번도 보시면 먼지와 연소재에 동시 제거가 가능하구요 재진시설이 따로 불필요하다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소규모 소용량 이용에 편리하구요 통풍팬을 사용할 경우에 동력비가 비싸다 그렇죠 맞습니다 51번으로 볼게요 51번 입경 측정 방법 중에서 관성충돌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성충돌법을 이용해서 입경을 우리 여러분 관성충돌법 그렇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측정법이 뭐가 있었죠 현미경법 그렇죠 이게 직접 측정하는 법 체걸름법 그렇죠 이게 직접 측정법이 있고 나머지가 다 간접 측정법이었죠 맞죠 우리가 실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채도 채의 눈금 크기가 있잖아요 이걸로 재는 거니까 직접 측정법이고 나머지는 간접 측정법이에요 관성충돌도 관성 측정법입니다 간접 측정법이죠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알 수 있고요 뒤팀으로 인한 실효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요 실효채취가 용이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취 준비 시간이 채취 준비 시간이 좀 과하게 걸립니다 이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실효채취가 좀 까다로운 단점이 있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52번으로 보면 두 개의 집진장치를 조합해서 먼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 A 직렬로 연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B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렇죠 두 개의 집진장치를 조합해서 먼지를 조합하는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각 집진장치의 처리량과 집진률은 80% 둘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A집진장치가 있는데 A집진장치는 A집진장치는 집진장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렇죠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근데 여기 효율은 얼마래요 효율 리타는 80%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도 효율 리타는 80%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로 먼저 100이 들어갔어요 100이 들어갔는데 얘가 80이 제거됐습니다 얼마가 나가요? 20이 나가겠지 20이 나가 중에 80이 되고 있어요 8이 16이니까 얘가 4가 나가겠죠 그러면 A집장치의 토탈 효율 리타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리타 T는 96%가 되겠네 맞죠? 근데 B집장치를 보면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100이 들어갔는데 이건 병렬을 내요 여기서도 80%가 제거되고 여기서 80%가 제거되고 근데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얘가 100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50이 되고 여기 50이 되겠죠 근데 여기 효율이 80%야 그쵸? 그럼 여기 얼마가 나가요? 10이 나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나가요? 10이 나가지 그럼 여기 효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가는 걸 보면 얼마가 나 20이 나가죠? 여기 리타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가 되죠 그쵸?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한번 볼게요 A 방식이 A 방식이 B 방식보다 더 일반적이다 일반적이 일반적이죠 그쵸? 일반적이고 이게 지금 먼 것은 그랬죠 이게 효율이 높잖아요 A가 A가 일반적이다 B 방식은 처리값이 양이 많은 경우에 상당된다 B 방식은 그쵸? 부득이하게 우리가 양이 많았을 때는요 이걸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쵸? 많았을 때 이용되는 거고 A 방식의 총 집중률은 94%다 96%가 아닌가요? 94%가 되나? 96%죠 96% B 방식의 총 집중률은 단일집중장치 때와 같은 80% 그쵸? 요것도 어쨌든 얘도 80% 얘도 80%인데 전체 집중장치 80%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말이니까 답은 94? 96? 어쨌든 96%가 되겠죠 됐습니다 53번으로 갈게요 HOG가 0.7m이고 제거율이 99%이면 충전탑의 충전 높이 흡사탑의 충전 높이 요것도 뭐 식 하나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흡사탑의 높이 H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HOG 곱하기 에너지로 나타낸다 근데 따라서 여기 에너지는 LN에 1 나누기 1 마이너스 니타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충전 높이 HOG 값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어 0.7? 얘가 0.7로 나와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효율을 알면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LN에 1 나누기 1 마이너스 효율은 99% 그러니까 0.99가 적용되는거죠 요거 해결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54번도 보시면 사이클론의 유입구 높이가 나와있고 원통부의 높이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원추부의 높이가 나와있는데 아 회전수 구하는거네요 요것도 공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회전수 엔니는 우리가 어떻게 1 나누기 어떤거였죠 유입구의 높이 우리가 H였죠 유입구의 높이 H에다가 그 다음에 원통부의 높이 이게 원통의 높이를 우리가 모르놨죠 우리가 사이클로 보시면 원통부의 높이를 우리 L1 L2로 나눠놔요 그쵸 원통의 높이가 L1 L1 그 다음에 플러스 원추부의 높이 L2 나누기 2 요식이었어요 유입구의 높이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유입구의 높이가 18.5가 되는거니까 여기 1 나누기 18.5 7호 18.7호인데 이걸 센티미터네 단위가 그러면 0.18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L2 값이 1 1 플러스 2분의 L2가 되는거지 이게 이제 원추의 높이가 1이 되나요 1이 되네 요로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 했을 때 우리 원통의 높이를 L1이 났고 우리가 났을 때 저기 원통의 높이가 원추의 높이를 L2로 났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55번도 사이클로로 집진했을 때 입경에 따라 집진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집진률이 50% 입자를 의미하는 용어 집진률이 50%였을 때는 DP 50 그래갖고 우리가 절단입경 그쵸 또는 컷사이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컷사이즈 디어메터 이게 맞겠네 됐구요 56번도 보시면 음 질소산암을 박수는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죠 과잉공기를 적게 해서 연소시킨다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에 배기가스 일부를 혼합해서 산소농도를 감소시켜 배기가스 재수는 한 번 말하는 거구요 이론 공기량의 70% 정도를 번호에 공급해서 불완전시키고 30에서 35%의 공기를 하부에서 주입해서 완전연소시켜서 화염 온도를 증가시킨다 뭐 어쨌든 이건 2단 연소를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화염 온도를 증가시키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57번도 한번 보시면 음 A굴뚝 배출가스 중에 염화소 농도가 250ppm 했는데 염화수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80mphL로 하면 염화소 농도는 현재 몇 퍼센트 이하로 되느냐 그랬죠 현재 몇 퍼센트 이하는요 우리가 이제 그 어 뭐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지금 지금 우리 현재 몇 퍼센트 그러면 어 현재의 몇 퍼센트 이하로 되느냐 그렇죠 현재의 몇 퍼센트 이하로 되느냐 그쵸 그러니까 어 현재의 몇 퍼센트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음 요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기준 농도분의 현재를 말하는 거야 즉 어떤 말이냐면 어 기준 농도가 배출하는 기준이 기준 나누기 어 지금 현재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다가 곱하기 100 그렇죠 네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있고 현재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것은 얼마래 250ppm 염화소가 HCL이 가요 HCL이 얼마가 250ppm이 우리가 배출되고 현재 나오는 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 배출의 기준 농도는 얼마나 났어요 80mg 퍼 메탈 3톤 나왔네요 어쨌든 의미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통일시켜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어떤 걸 바꿔줘 ppm을 ppm을 밀리리터 메탈 3s 쓰시라고 그렇죠 그럼 얘가 22.4ml 가 그 다음에 HCL이 36.5 분자량이 36.5ml mg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mg 퍼 메탈 3s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407.37 이게 407.37 뭐가 돼요 mg 퍼 메탈 3s 이 되는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기준이 얼마에요 80이 되는거고 얘가 407.37 이 됩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현재 몇 퍼센트냐 라는 말이 나왔으면 기준 납득이 현재 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됐구요 그 다음에 58번 흡착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답은 1번이에요 마그네시아는 표면적이 우리가 그 g당 여기 50에서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그렇죠 20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및 용제 정제에 쓰이는 흡착제다 그랬어요 불순물 제거가 아니라 휘발유 및 용제 정제에 쓰이는 흡착제다 59번 갈게요 3개의 집중장치를 직렬로 조합한 집진한 결과 총 집중이 99%였대요 1차 집중장치에서는 70 2차 집중장치에서는 80 3차 집중장치의 집중률은 얼마냐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이게 보셔야 돼요 요거를 만약에 공식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싫다 그러시면 한번 따져보시죠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 집중장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대요 세 개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얘가 100이 들어갔으면 요 나가는게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거에요 전체로 나가는게 100이 들어갔으면 전체가 나가는게 99% 1이 나가는거죠 그쵸 근데 1차 집중장치는 얼마래 70%래 그쵸 효율이 2차 집중장치는 얼마래요 80%래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져보세요 100이 들어가서 70이 제거됐으면 얼마가 나가 30이 나가죠 30이 들어가서 80%가 제거됐으면 그러면 6이 나가는거잖아요 맞죠 6이 나가는거지 예 20%가 나가는거니까 맞죠 예 30에 20%는 6이잖아요 됐죠 근데 6이 들어가서 1이 나왔대요 효율을 물어보는거에요 효율은 얼마 효율은 1-6분의 1이 되겠네 요거에 곱하기 100 그쵸 요렇게 해결하셔도 될 수 있는 문제구요 우리가 3개 집중장치를 보셨을때는요 우리 니타T는 어떤식을 이용해야 돼요 니타1 플러스 니타2에 1-니타1 플러스 니타3에 1-니타1 1-니타2 요식이 적용될 수 있는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0.99는 니타1이 0.7 플러스 0.8에 1-0.7 플러스 니타3에 1-0.7 1-0.8 요렇게 해서 니타3를 구하셔도 되고 그쵸 둘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60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다른 VOC 방지 장치와 상대 비교한 생물 여과장치 특성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생물 여과장치 특성 그래서 시험이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생성오염부산물이 적거나 없다 맞구요 고농도 오염물체 처리에 적합하다 이거는 저농도 그 다음에 고유량 가스에 처리에 적합한 거예요 저농도 유량은 많고 농도는 낮을 때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방지기술 문제까지 해결 한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1번 공정시험 기준과 우리 법규문제는 우리 계산문제나 말고는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딱딱딱딱 답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1번 보시면 질사는 적정법으로 배출가스 중에 시아나수를 분석할 때 필요한 시약으로 거리가 먼 것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 들어가는 시약이 아닌 것은 요거는요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는게 아니긴 하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아나수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시아나 소듐 용액은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보셔야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시아나수의 흡수액은 외우셨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탄인가 쭉 나와 있는데 차염산 소듐 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62번도 보시면 계속 나오죠 방울수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방울수는요 몇 도씨에서 20도씨에서 몇 방울? 20방울 부피는 1ml 20도씨 20방울 1ml 1번이 답이 되죠 65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요 63번 보겠습니다 다음 액체 시약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 이것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비중이 가장 큰 거 브롬화수소 같은 경우는 비중이 1.48이고요 염산 같은 경우는 1.18 그쵸? 그 다음에 질산은 1.36 아이오드와 수소 같은 경우는 1.7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64번도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이제 보셔야 되고 65번도 보시면 비분산 적외선 분석 방법에서 적외선 분석법에서 용어 정의 중에서 측정 성분이 흡수해는 적외선을 그 흡수 파종에서 측정하는 방식 이건 정필터형이라고 합니다 정필터형 66번도 굴뚝뚝에서 배치된 오염물질별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답은 4번입니다 거기 황사나물을 중화적전법으로 분석할 때 이산화탄소가 공존하면 방해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산화탄소 공존은 무방하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공존은 무방하다 그러니까 방해성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답은 4번입니다 67번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단색과 장치에서 단색과 장치에 의해서 좁은 파장의 범위의 빛만을 선택해서 어떤 액층을 통과시킬 때 입사강의 강도가 1이고요 투사강 투가강이죠 투가강의 강도가 0.5였는데 이 경우 렘버티비 법칙을 적용하면 흡강도를 구하면 얼마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흡강도 구하는 식은 간단하죠 흡강도 A는 어떻게 우리가 입사강과 투가강이 났으니까 로그 투가도 분의 1이죠 간단한 식이죠 로그 투가도 분의 1인데 지금 입사강도 1이고 0.5였다면 투가도가 0.5네요 로그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나 1라운드 0.5 이게 답인데 맞죠 그럼 0.3이 나와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68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서 불수화물의 자외선 가해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음 어 요거는 답이 몇 번이 나와요 답이 4번이 나오죠 4번은 뭐 해당되는 내용이 없죠 넣고 69번으로 갑니다 69번 시판되는 염산시약의 농도가 35%고요 비중이 1.18인 경우에 0.1몰의 염산 1L를 조절할 때 시판 염산시약은 몇 미리 취해서 중류수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뭐 계산하시면 되는데 엑스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단위에 미리리터니까 미리리터 한번 해보죠 해보면 먼저 우리 농도가 0.1몰이래요 0.1 단위를 뭘 써야되요 몰퍼 리터를 쓰셔야지 0.1몰 몇 미리 맞는데 1L 맞는데 그렇죠 1L 맞는데 그 다음에 농도가 얼마큼 나왔어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원하는 단위 지금 단위가 뭐예요 몰 단위가 됐죠 이 몰 단위를 우리가 보통 리터 단위로 한번 환산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염산이죠 어떻게 HCL 그렇죠 우리가 염산 1몰은 1몰은 어떻게 36.5g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몰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리터 리터 지워질 거고요 이 구람을 이제 몰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주어지냐면 비중이 주어졌어요 비중이 1.18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18kg 퍼 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kg 단위를 또 g 단위로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kg을 g으로 주어지려면 1kg이 우리가 10에 3승 g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리터를 mL로 바꿔주면 됩니다 1L는 10에 3승 mL가 되는 거니까 이거 10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음 아 요중에 35%래 그렇죠 아 35%래 그러면 어떻게 100 나누기 35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쨌든 0.35가 곱해지는 건데 요걸 구하려면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원래는 요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이게 이제 x만 구하려고 그러면 넘어가려면 c 이렇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0번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답은 3번이에요 71번으로 보겠습니다 굴뚝의 측정공에서 피토관을 이용해서 측정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배출가스 유속은 그랬네 배출가스 유속은 그래서 여기 동합이 나오고 피토관계수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속 구하는 식 어떻게 v는 c에 누트에 감마 분에 e 곱하기 g 곱하기 pv 뭐 거기 나왔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피토관계수 값이 얼마래요 0.85 누트에 감마 비중량은 가스의 밀도 1.2로 났죠 온도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1.2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e 곱하기 어떻게 9.8 곱하기 pv 동합은 얼마에요 13 이거 계산입니다 쉬운 문제죠 됐습니다 72번도 보시면 우리 4번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73번 보시면 73번 보시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위치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불가피하게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 측정기기는 외부 공기 유입 후가 아니라 전에 설치된다 이거 되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74번에 포르말데이드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답은 4번이에요 체크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75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에서 원자 흡광 분석 장치의 장치 구성과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분석 장치 구성과 거리의 먼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였죠 광시 단측 였죠 광시 단측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분리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됐고요 76번 봅니다 굴뚝 배출 수 가스 중에서 황화소 분석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그랬네 황화소 1번 보시면 오르토톨리딘을 합류한 흡수액을 황화소에 통과 오르토톨리딘 염산전 용액은 우리 흡수액이 뭐였어요 염소였죠 염소 염소에 대한 내용이고 틀렸고 2번 보시면 시료 중에 황화소를 아연아민 착용 용액에 흡수시켜서 피아미노 다이메틸 아닐 용액과 염화철 용액을 가해서 생성되는 메틸렘블레 흡관을 측정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다이어틸구리아림 용액 이 흡수액이 이완화탄소죠 이것도 아닙니다 이완화탄소에 대한 내용이죠 다이어틸, 다이어틸, 아민구리 용액에 이완화탄소 가스를 흡수시켜서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황화소 흡수액이죠 황화소 흡수액 황화소 흡수액을 일정명으로 묽게 한 다음에 완충을 가해서 pH를 조절하고 란탄과 알리자린 컴플렉션 란탄 알리자린 컴플렉션 불쏘죠 불쏘 답은 2번으로 해야 됩니다 77번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80번도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법규까지 볼게요 81번 보시면 쉬운 문제죠 거기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정석하지 않는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의 합계가 80조 이상의 사업장의 배출구에 자가측정 횟수 80조 이상이면 몇 종이에요? 1종이죠 1종 사업장은 우리가 매주 1회 2종 사업장은 한 달에 두 번 뭐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답은 2번 81번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82번도 반드시 맞춰야죠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평균치는 0.05 그 다음에 1시간 평균치는 0.15였어요 됐고 83번 대기환경 보존법규상 특별 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 도지사 등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기준은 그랬죠 이거는 시설 설치 10일 전까지 시설 설치를 10일 전까지 하는 겁니다 84번도 악취 방지 법규상 지정 악취 물질의 배출형 기준이 그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답은 2번이 되겠죠 메틸 메르카타는 여기 배출 허용 기준이고요 엄격한이 아니죠 메틸 메르카타는 공업지역은 0.004가 되는 거죠 0.008이 아니라 0.04 기타지역은 0.002가 되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85번도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86번에 보시면 또 대기환경 기준 나왔어요 대기환경 기준은 꼭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아야 되는 문제고 87번 보시면 대기환경 보존법령상 그렇죠 법령상 시 도지사가 대기환경 기준 이내 배출량 조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 배출량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배출량을 현지 조사에서 산정하되 확정 배출량에 얼마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을 산정하느냐 그랬어요 100분의 120입니다 100분의 120 됐고 88번 88번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악취 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전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로써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어쨌든 업무정지 3개월이랍니다 89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 이동 대기유물질 대체기원에 관한 사항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것도 답은 2번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90번에 보시면 다음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제작자동체 배출가스 보증기관에 관한 사항인데 괄호안에 알맞는 것은 그렇죠 제작자동체 배출가스 보증기관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에요 요즘에 배출가스 보증기관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배출가스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뭐라 그러죠 재정이 되는게 아니라 틀려지죠 매년 바뀝니다 매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보증기관 지금 요 문제가 그 전에 때는 틀린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값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답을 체크하시면 4번이니까 보고 보도록 하시고요 현재 2018년도 기준이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1번도 대기환경보전법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거리가 뭔가 그랬어요 답은 3번입니다 판매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92번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예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차분에 가름해서 시의 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관직금 횟수는 2억원이라고 그랬죠 2억원 그 다음에 93번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의 도지사가 배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가란에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도 보시면 기본 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로 오른 것은 그랬죠 1지역은 1.5고 2지역은 0.5 3지역은 1이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95번 아 이 문제 나왔네 실내공기질관리법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중 페인트에 톨루엔과 그 다음에 총휘발성 유기화물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 페인트죠 페인트에 톨루엔은 얼마 0.08이에요 0.08 그 다음에 총휘발성 유기화물이 2.5가 됩니다 그렇죠 2.5가 돼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셔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번도 보시면 가스를 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 적용 기간으로 오른 것 가스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죠 경자동차는 10년 또는 19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10년 또는 19만 2천 네 97번에도 시험에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죠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 강화운역도 한국환경도 설치하는 대기엄측조물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시 도자 설치하는 대기엄측조물 종류가 나왔죠 보통 하나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 개 다 나왔습니다 99번도 의료기관에서 포로말드에 대해 신뢰공제 신뢰공제 유지기준도 보셔야 되는 거고 답은 3번이고요 100번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는 뭐 일산탄소 탄화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성물질 다섯 가지였죠 그래서 답은 알데이드입니다 알데이드는 휘발유하고 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2018년도 사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표리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경험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